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제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제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혹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심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이만해라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은약계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는 길밖에는 달리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약길을 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는 그 시간에 아론은 말씀을 받지를 못했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 편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선 대하여는 의인이오 세상에선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였더라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원수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 말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려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삶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는 원수 상태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해서 선행이다, 공덕이다 이런 단어를 쓸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수된 상태를 해결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수 상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두 관계를 맡겼던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졌던 모든 무의미한 삶의 상태가 해소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삶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된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가치를 갖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전도자 하나를 돕는 것도 그것도 하늘에 큰 상을 쌓는 게 되는 것이고요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가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정상적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인간은요 그가 아무리 거기다가 금을 갖다가 치장하고 별걸 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거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은 뭐 그가 그냥 거적되기를 걸쳐도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존재의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군에 가면 보통 1종, 2종, 3종이라고 해서 가치를 먹여요 그래서 1종은 군인 자체를 1종이라고 하죠 2종 하면 소총 이렇게 종을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때 종을 나누는 게 보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모든 걸 이렇게 가치를 먹여 놨어요 전부 다 전쟁에 필요한 그런데 사람이 딱 죽으면 10종이 돼요 시체는 10종이요 그게 장군이든 뭐든 10종이에요 10종은 뭐냐면 패기처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옥되기 전에 상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10종이에요 10종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옥한 순간부터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죠 약속의 언약들 밖에 대해서 외인이죠 세상에는 소망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그리고 14절 그때는 우리는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이제 의인이라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표현을 쓸 때 두 단어를 쓰죠 죽었다 온수되었다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세 단어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니까 제사장의 은혜요 또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은간사이를 화목하기 위한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은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사역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회 53장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고요 또 시편에서는 주님이 4일 만에 저 스월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내용을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말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 비밀을 알면 영적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두 영역을 연결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하다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등시 완전한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그대로 전가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여 만날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었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은혜가 아닌 것은 인간은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 이상의 것이죠 원래 사단의 그 능력과 파워는 인간의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특별히 사단의 속임수도 이길 수 없지만 사단의 그 가장 큰 강력한 힘인 사망의 권세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필연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이 아닌 존재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무리 설명 잘한다 해서도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이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깊은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본질 본성과 그 한계와 영원한 그 사건의 결말들에 대한 인식이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왜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깊은 것을 통달 지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문제가 영적 세계를 안내하는 꼭 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영적 세계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그죠?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막 죽게 되면은 막 신을 찾지만 그러다 살아남으세요 그럼 과연 신을 믿는가? 그거 흔치 않습니다 그냥 또 운이 좋아서 살았나보다 하지 그게 무슨 영적 세계와 반드시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간혹은 있죠 그러나 그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가 예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이다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서든지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들이세요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다가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읽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또 이 복음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한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우리는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어떤 혼란이 올지라도 우린 그 안에서 인내를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싸우니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의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험대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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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